아 우와 새가 거미줄에 걸렸어 으 으 야 이거 살려줘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야 거미줄 정말 세구나 자 너 기다려 봐 음 뱀있진 않겠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봐 기다려 야 음 알았어 알았어 안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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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아이고 에잇? 떨어졌네? 예 어디갔니? 어 그렇지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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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거미줄 이거 야 낚시줄 같애고 우와 귀찮네 잡았어?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어디갔지 아 없어 없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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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바보야 맨날 아빠가 찾아줘야 되냐 어디갔지? 나도 왜 잊어버렸다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모르겠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빨리 들어와 제니 너도 들어와 빨리 강산이 부른다 빨리 들어와 그렇지 콧잔등이 또 있지 주둥이 흔들다가 침이 그 위로 붙었구나 그렇지 제니 들어가자 야 너네 왜 요새 사료를 저렇게 안 먹고 남기냐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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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산이 뛰지마로 뛰지마로 기다려 번개 번개 오빠 갔다 온 다음에 슬기야 슬기야 강산이 강산이 자꾸 올라가지마 다리 관절 안 좋아져 응 아 아 발 아 발 슬기 발 어 왜 왜 왜 슬기 손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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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한번 해봐 한번만 해봐 에휴 에휴 잠깐만 좀 있다가 좀 있다가 개구리 사냥꾼들 개구리 잡으러 갑시다 좀 있다가 범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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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화 다 놀았어? 아유 이씨 금둥이 너 왜 또 오줌 쌌냐 아이 자식 이거 기다려봐